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어젯밤 타종 행사 혹은 오늘 아침에 해돋이를 직접 지켜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산에서 광안리 드롬라이트쇼가 도연 취소돼서 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백사장에 빽빽하게 있던 그 많은 인파들이 지금 갑자기 지금 취소 통보를 받고 전부 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참 이런 일도 다 있군요. 너무나 너무나 황당한 일들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본에 부산 시민 8만 명이 모여서 저거 드론쇼 보려고 했다가 어떤 이유로 취소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강풍 때문이라는 현장 안내방송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기로는 통신장애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연결하는 데는 와이파이가 필요한데 작년 행사에는 4만 명 정도가 몰렸는데 올해 한 2배 정도인 8만 명이 몰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휴대전화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 보니까 드론과 연결할 와이파이 용량이 허용이 되지가 않아서 일부 드론이 연결이 되지 않는 바람에 행사를 강행하다가 오히려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 또 혹은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행사를 최종적으로 취소를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릴지 과연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첫 마스크 없는 새해 맞이 행사였던 데다가 날씨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비교적 덜 추웠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 청룡에 맞아서 용이 여의주를 몰고 승천하는 모습을 담은 이 드론 리허설 영상이 사전에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아주 기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 원래대로라면 저런 영상이 부산 광안리 해변에 펼쳐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기 지금 리허설 영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 장면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정말 멀리서부터 온 사람도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있고 심지어 작년 행사가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가 됐기 때문에 올해 더 멋지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숙박업소를 며칠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예약한 사람도 있었는데 또 성숙이다 보니까 숙박업소 비용이 올라서 최고 200만 원까지도 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7시에 이 행사가 다시 열린다고 하는데 1월 1일 저녁에 이걸 보려고 지금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8만 명, 무려 8만 명의 시민이 헛걸음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허 변호사님, 사실은 부산 말고 광안리 말고 이곳 광화문 인근에서 어제 타종식 행사도 꽤 성황리에 열렸어요. 네, 어제 채널A에서도 특보로 재활 중 맞이 행사와 새해 맞이 행사를 분할하며까지 해서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광화문에 있는 이 태양,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보신가게 타종 행사, 그리고 롯데타워의 불꽃 축제, 그리고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디자인 플라자의 불꽃 쇼 같은 것들. 지금 보이는 건 롯데타워 새해 맞이 행사고요. 이런 것들은 다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됐고 또 여러 인플루언서와 국제적인 어떤 행사까지 결합을 해서 세계에서 몇십억 명이 우리 제아의 종 행사를 관람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맞이 송구영실 행사들을 저희가 부산, 서울 중심으로 하나씩 묶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공관위원장이 된다. 핵심은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이다.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죄 지었으니까 특검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특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독소조항, 특검조항, 국민께 충민이 설명이 들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끄러운 국회 없어지고 밝아지는 나라 발전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범죄인들은 음식 걱정 안 해도 좋겠다. 오늘 특식 얘기가 좀 많이 화제가 됐는데. 새해 첫날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응원해.